어머나 깜짝이야. 버거다.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이다. 와, 당근 이렇게 많이? 당근 통 항정살 버거라고 하는데 먹어보고 싶게 생겼네요. 버거 하나도 예산없지 않은 오늘의 맛집. 버거 패트로 흙이 쓰이는 다진 소고기 대신. 자태로운 식감을 가진 항정살을 통으로 튀겨 사용한다는 주입장. 이건 봐요. 어디 이뿐이리야. 느끼함을 잡아줄 당근 세라드까지 듬뿍 올려주는데. 어머머,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하다. 빨리 먹어봐야겠다. 우선 한 입에 먹기 좋게 잘 잘라주는데. 아이고, 그거는 참 싫어하기도 하다. 잘 자르셨어요, 그리고. 꽉 찬 비주얼에 한 번 그 맛에 또 한 번 반하게 된다는 식객들. 빨리 삼닉하고 싶어요. 서로 그냥 바로 제 입에 집어넣고 싶어요. 자, 준비하시고 크게 한 입 안. 음. 패티가 확실히 존재감이 커가지고요. 이거는 저 제대로 된 수제버거를 먹는 느낌이다. 한 입 안. 입안 가득 차는 맛에 훅 빠진 식객들. 음. 삼탄사 연발 통항정버거의 무한 매력. 아이고, 정말 바빠요, 바빠. 먹느라. 맛있는 건 이렇게 한 입 크게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항정살 패티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통으로 선 굵은 항정살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버거랑 이렇게 튀겨서 당근 샐러드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고소하면서 하나도 안 느껴야고요. 그 딱 그 아삭함이 씹을 때 바로 느껴지고 당근이. 서로 맛을 느낄 때는 단맛이 허팝 들어와가지고. 약간 매콤한 약간 머스타드? 맛도 느껴지고 달달하고 매콤하고. 근데 이제 3일째로 그냥 팍. 너무 그렇게 다 처리됬어요. 정말 결재됬해요.